매주 화제를 모으고 있는 현역가왕이 대망의 준결승전 1라운드를 펼쳤습니다. 부회 역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대역적을 이뤘는데요. 최고 시청률 16.4%, 전국 시청률 15.2%로 지상파, 종편,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해 화요일 전 채널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무소불위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결승전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자 최종 톱10 결정전에 첫 번째 무대인 1라운드 라이벌전에 본격 돌입해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현장에는 데뷔 54년 차에 빛나는 일본의 국민 가수 마치자키 시계루가 특별 마스터로 참관해 열기를 더욱 돋웠습니다. 먼저 대국민 응원 투표 7주차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1위 전유진, 2위 유원정, 3위 강혜연, 4위 별사랑, 5위 김다현, 6위 마이진, 7위 마리아, 8위 윤수현, 9위 박해신, 11인이 차지했습니다. 매주 순위가 바뀌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6주차에서 2위의 자리를 되찾았던 김다현은 5위로 내려갔으며 7위였던 유원정이 2위로 뻥충 올랐습니다. 4위였던 강혜연도 1단계 올라 3위로, 9위였던 별사랑은 4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에 들었던 마이진은 6위로 순위가 변경되었으며 6위였던 마리아는 7위로 5위였던 박해신는 9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순위권 밖에 있던 윤수현은 8위를 차지하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9회의 현역가왕 라이벌전은 14인의 현역들이 정통, 올드, 세미, 발라드, 댄스, 국악까지 총 6개의 트로트 장르 중 같은 장르를 고른 상대와 1대1 맞대결을 벌이는 대결로 먼저 강혜연과 김산아가 정통 트로트를 택해 포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김산아는 지금껏 선보였던 국악 창법에서 확 바뀐 스타일로 동백 아가씨를 열창했지만 마스터들로부터 가사 전달이 안됐다는 아쉬운 평을 들었습니다. 두 번이나 추가 합격으로 기사회생한 강혜연은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자신감이 하락한다는 고민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했던 적은 처음이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혜연은 나훈아의 연정을 택해 완벽한 완급 조절과 떡기 실력으로 정통 트로트 규의 맛을 맛깔나게 살리며 무려 273점을 받아 77점을 받은 김산아를 큰 격차로 꺾고 환히 웃었습니다. 두리와 마이지는 슈트 데 드레스라는 극과 극의상을 입고 등장해 세미 트롯 장르면서 동명이 곡인 카사노바로 맞붙었습니다. 장윤정의 카사노바를 택한 두리는 남성 댄서들과 화려한 군무를 추면서도 흔들림 없는 음정으로 내공을 증명했습니다. 선경의 카사노바를 택한 마이지는 노래를 시작하기 전 관객석으로 내려가 장미꽃을 든 채 무릎을 꿇은 프로포즈 오프닝으로 웃음을 안긴 데 이어 코믹한 단체 댄스로 유쾌한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시계루는 기립 박수를 치며 한국에 오길 잘했다. 퍼포먼스 보며 너무 자극을 받았고 매우 즐거웠다며 한국말로 대박을 외쳐 모두를 빵 터지게 했습니다. 결국 마이진이 252점을 두리가 98점을 받으며 마이진의 폭풍 연승 질주가 계속됐습니다. 린과 별사랑은 모두가 기피한 장르인 국악트롯을 택해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린은 순백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 올라 한 500년을 선곡해 후반부 무반주 상태에서 오롯이 목소리로만 30초를 꽉 채우는 프로만이 가능한 무대를 전해 모두의 숨을 절로 먹게 했습니다. 여전히 트로트 발성이 아님에도 노래와 어울리는 절묘한 음색 발성에 여러 기교가 더해져 무대가 풍성해졌는데요. 린은 20년 넘는 발라드 가수답게 기막힌 호흡 조절과 표정 절제된 몸짓 등 부가적 요소까지 더해 노래의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14명이 펼치는 준결승 1라운드는 린의 무대로 그 무게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경연을 지켜보던 별사랑 조정민 등 경쟁자들은 대체 저 언니 끝이 어디야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국악 트로트로 승부를 건 린의 무대는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별사랑 역시 지금까지 썼던 발성법과는 180도 다른 국악 창법에 난색을 표하고도 2주간의 피토하는 연습 끝에 백띄월화를 완성했고 대성은 첫 소절을 듣자마자 이대로 끝나도 좋다 는 한마디를 내뱉어 공감을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명대결이 끝나자 마스터 석에서 절로 박수와 찬사가 쏟아졌고 그렇게 린이 194점 별사랑이 156점을 받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의 승부였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어 현역가왕 맏언니들인 김양과 박혜신의 정통 트로트 대결이 이어졌는데요. 두 사람은 시작부터 서로를 향해 대충 대충 해달라는 신경전을 벌여 웃음을 자아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무대에 오르기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 노래를 이어온 15년 16년 세월을 곱씹으며 현역가왕에 대한 간절함을 전해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김양은 김연자의 정든님으로 차분하고 깊이 있는 가창력을 자랑하며 가히 현역가왕 데모다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검정색 정장을 입고 감정을 잡은 김양은 첫 소절부터 특유의 매혹적인 보이스로 모두의 귀를 사로잡는 것은 물론 품격 있고 절재미가 돋보이는 완급 조절로 명품 무대를 완성했는데요. 연예인 판정관인 이지혜 심사위원은 김양의 라이브에 너무 좋다 마음이 미어지네라고 몰입했습니다. 김종민 역시 깔끔하게 너무 잘 하시네라고 극찬했습니다. 박해신은 15년간 고소한 스타일링을 확 바꾼 결심으로 감탄을 안 끼더니 달라진 외모만큼이나 업그레이드된 실력까지 떠해 박수를 절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박해신이 273점을 김양이 77점을 받는 의외의 점수차가 벌어지며 대결의 향방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류원정과 조정민은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던진 발라드 트롯으로 맞붙었는데요. 류원정은 조항조에 돌릴 수 없는 세월로 담담한 듯 깊은 감성을 전해 마스터 신봉선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단정한 화이트 슈트를 갖춰 입고 등장한 조정민은 김수희의 M5로 이전 라운드와 달리 오직 가창력으로만 승부를 보는 전공법을 펼쳤습니다. 차분한 인트로를 지나 조정민의 보컬은 곡의 후반부로 향할수록 폭발력이 더해져 듣는 이들의 몰입감을 높였는데요. 곡의 클라이막스를 지나 무반주에 이어진 조정민의 솔로 보컬은 단연 이 곡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주현민은 드디어 류원정이라는 가수의 눈에 도끼가 스민 느낌을 받았다는 칭찬을 전했지만 조정민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나 아쉬웠다는 극과 극반응을 전했었는데요. 결국 류원정이 247점, 조정민이 103점을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현역가왕 10대 트로트 천재 전유진과 김다현이 댄스 트로트 대결자로 호명되자 마스터들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붙이냐며 괴로워했습니다. 김다현은 전유진을 향해 둘이 붙을 때 맨날 떨어졌다며 이번엔 꼭 이기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웠고 전유진 역시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 지면 좀 그렇잖아요? 라며 회심의 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전유진은 서지호의 남이가로 LP판을 이용한 열정적인 복구 댄스를 선보여 차세대 트로트 스타다운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깜찍한 꼬마 보구상으로 분한 김다현은 장민호의 풍악을 울려라를 택해 사물패를 등판시키는가 하면 직접 뱅거리까지 치는 전천후 무대로 꽉 찬 즐거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의 시계로는 처음으로 서서 춤을 췄다. 재팬 트로트 거리 배웠으면 한다. 정말 대단했다는 부러움이 묻어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전유진 양은 이대로 일본에 가면 톱스타가 될 거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승리는 김다현에게 돌아갔습니다. 김다현이 188점을 받아 162점을 받은 전유진을 불과 26점 차로 꺾은 초접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끝장전을 준비하게 된 전유진은 이기고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졌다. 멘탈이 나갔다. 내가 현역가왕에 나오려고 했던 이유는 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다라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어 다음 무대가 있어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된다라며 무대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와 윤수현은 지난번 1대1 데스매치에 이은 리벤지 매치를 가동해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특히 마리아는 지난번 3점 차이로 졌지만 이번에 3배로 이기겠다는 각오로 윤수현을 바짝 긴장케 했습니다. 마리아는 올드트롯 장르에 맞춰 남인수의 추억의 소야곡을 택해 마리아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감탄을 터지게 했습니다. 윤수현은 홍도야 우지마라로 곡에 몰입해 손까지 떠는 진정성을 내비치더니 울컥한 듯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208점을 받으며 142점을 받은 윤수현을 상대로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시계루는 음악은 대단한 강한 힘이 있다고 느낀다. 일본 참가자 모두에게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하겠다는 말로 다가올 트로트 한일전에 대한 기대감을 고치했습니다. 그렇게 준결승전 1라운드 라이벌전 순위가 강혜연, 박해신, 마이질, 리원정, 마리아, 린, 김다현, 전유진, 별사랑, 윤수현, 조정민, 두리, 김양, 김사나 순으로 결정되며 더 높은 점수가 걸린 2라운드 끝장전으로 판도가 뒤집힐지 삼엄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전쟁, 준결승전 2라운드 끝장전이 펼쳐지는데요. 마지막 관문에서는 신곡을 부르게 됩니다. 신곡이기에 노래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베테랑 현역들도 하나같이 긴장한 모습이 만연합니다. 말 그대로 결승행을 위해 끝장을 보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황홀한 퍼포먼스는 물론 트롯계를 뒤흔들 히트곡이 탄생될지도 모르는 화려한 무대가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14명의 현역들 중 10명만이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전해듣는 현역들은 눈물을 보였는데요. 특히 전유진은 눈물을 거듭 닦아도 멈출 수 없는 듯 보입니다. 너무 아쉽다고 거듭 이야기하는 유원정과 두렵고 무서웠다며 울먹이는 박혜신,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전유진, 그리고 무대 뒤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격하게 울며 뛰쳐나가는 민까지 예고편만 보아도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지 너무도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최종 톱10에 올라 결승전에 진출하게 될 현역은 누구일까요? 감동적인 무대를 매번 보여주는 현역들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